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치아씨드 푸딩을 만들어 볼 거에요 치아씨드는 오메가3 단백질, 식이섬유와 황자나 성분이 풍부한 노화방지와 독소해독을 도와주는 착한 치아씨드인데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치아씨드는 물에 불려 젤리같은 막이 생성났을 때 먹는게 더욱 몸에 좋답니다 그럼 오늘 필요한 재료를 해볼까요? 제일 간단하게 치아씨드, 설탕, 소금, 아몬드우유, 바닐라가 필요한데요 나머지 재료는 옵션으로 빼고 얹으셔도 되세요 유리병이나 뚜껑이 있는 통에 치아씨드, 옵션으로 아마씨드가루, 소금, 설탕, 바닐라 엑스트레이, 아몬드우유, 식물성우유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여기까지는 기본 치아푸딩의 맛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면은 추가로, 어른이 맛, 시나몬을 추가해 줄 거예요 명맥가루, 생강가루, 계피가루, 가루들이 잘 섞이도록 믹스 믹스 뚜껑을 닫고 잘 섞어주세요 냉장고에서 30분에서 1시간 요구르트 같이 변하도록 보관해 주세요 그릭 요거트 같은 식감을 원하시면 아몬드우유를 반으로 줄여주시고요 그럼 토핑을 해볼까요? 최애 접시에 넣어주시고 원하시는 토핑을 올려주세요 저는 아몬드 피칸 햄프시드 아마시드 오디 오디 블루베리 시나몬 파우더 떡맥 그리고 시럽을 조금 뿌려주면 완성! 빨리 만들어지는데 은근히 괜찮지 않나요? 건강하고 간단한 치아시드 푸딩 한번 만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인스타그램 게일럽스 자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